오늘 분위기가 더 좋을 겁니다. 오늘도 게스트 이창선 씨 또 초대했기 때문에 네 스페셜한 게스트 이창선 씨 어서 오세요. 예 안녕하세요 이창선... 아 씨 이게 뭐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창선 씨를 환영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. 아 이창선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. 네? 아 네 최하나 님께서 11년째 팬인데 게스트 이창선 씨는 처음이에요 하셨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게? 모닝컬 해주실 수 있나요? 하셨습니다. 일어나! 몇 시야! 이준 오빠 성대무사 해주세요. 아 이준 오빠 성대무사 꼭꼭 숨으라고 했잖아. 머리카락 보인다고. 아니 이게 무슨 설정이에요? 하셨습니다. 저도 모르겠어요.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디제이도 하고 게스트도 했으면 후련녀가 두 배로 나오나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? 오 초대 손님은 인사도 없이 가신건가요? 하셨네요. 그러네요 없네요. 어디가 버릇이 없네요.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